하지마 아휴 노래만 조금 더 잘했었던데 어 잘했어요 오늘 완전히요 태양고나세요 노래 잘했어요 자 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 어 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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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말에 어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구요 음 하 하 네 어 네 어 음 하하하하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어 우리가 다시 언제 이렇게 오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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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 괜히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서른 살이 되고 나서 그냥 어 나의 20대에 대해서 괜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? 연기를 안하고 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괜히 20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튼 결론은 뭐 업이니까 그리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연기할 거고요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요 안 울었는데? 안 울었거든? 아 머리는 왜 내려두어 저.. 내 가위같이 맨 엘콜 없어 이제 아.. 나도 너무 아쉬워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응원해주신 만큼 열심히 예쁜 모습으로 연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.. 나중에 우리가 있는 일이라면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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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